요즘 문제되는 분들 있잖아요. 백선엽 장군 같은 분. 친일파였잖아요. 친일 행적이 있는데 6.25 때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봐주자. 육사 동창회장인가? 이번에 홍범도 장군 문제가 되니까 육사에서 동상 드러내려고. 황당한 말 했죠. 예수도 회개하면 봐준다. 백선엽 장군은 친일파였지만 회개했다. 회개하고 6.25 때 공 많이 세웠다 이거죠. 그런데 홍범도 장군은 회개하지 않았다. 소련 공산당으로 죽었다는 거죠. 육사 출신들 정신 차리세요. 역사를요. 전공자 아닌 사람들이 함부로 떠들면 엉망이 됩니다. 정치가들이 특히 역사를 떠들면 엉망이 돼요. 정치가들이 역사 떠드는 거, 역사에 대해 함부로 재단하는 거. 정말 좀 조심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역사를 좀 일으켜보자 하고 예전에 한번 대한민국 현대사를 보는 세 가지 관점 한번 제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이 민족이 단순히 민족만이 아니라 민족이면서 국가거든요. 민족이라는 거는 민족이면서 국가예요. 민족 국가를 말해요. 한 결해가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민족은 종족이랑 다릅니다. 단일 문화와 단일 혈통이라는 것도 섞여 있는 채로 단일이라는 거예요. 섞여 있는 채로 일정 기간 그 혈통이 유지됐다는 거지 태고 쪽부터 한 혈통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혈통도 일정 기간 한 결로 내려온 혈통과 그 동질의 문화로 우리가 민족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민족은 국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시스템을, 체제를 갖추고 시스템을 갖추고 정부를 갖추고 등장해요. 민족과 국가 이 두 개념으로 나눠보면요. 저게 여기 대표적인 게 민족을 대표하는 분 누구죠? 김구, 김구 선생님. 국가는요? 이승만. 시스템은 이승만이 만들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민생,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요? 박정희. 대표자 뽑아본 거예요. 민권. 민주화는 김대중으로 대표. 김대중 선생님만이 아닙니다. 대통령만이 아닌데 자, 우리나라를 이해하려면 일단 이런 거물들을 놓고 좀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큰 파벌들을 이해해보려면. 민족, 민권, 민생. 이게 포인트인데 세계가. 더 들어가 보면 이 민족이 국가의 모습으로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부가 수립됐는가. 이걸 가지고 놓으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김구 선생님으로 대표되는 세력은요. 인정 세력이죠. 우리나라는 인정 법통을 잇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좀 이해해보자고요. 왜 나라가 이상한지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인정 법통을 잇고 있고요. 1919년 4월 11일. 3.1운동 이후 탄생했습니다. 인정 법통. 자, 이 국가는요. 자유민주국가. 자유민주국가라는 대한민국이 언제 생겼죠?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일입니다. 이때 정부 수립. 자유민주국가. 여기는 임시정부 법통이고요. 여기는 정부 수립. 자유민주를 표방한 정부 수립. 그럼 여러분 지금 건국절 가지고 싸우죠. 건국절이. 이때가 건국일까요? 이때가 건국일까요? 재미있는 건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봤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봤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은요. 이때를 건국으로 봤어요. 임정 수립일을.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 8.15 때 기념 플랜카드가 어떻게 붙었어요? 정부 수립이라고 붙었어요. 정부 수립. 정부 수립. 왜냐하면 임시정부 건국은 이때 됐다고 본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마저도.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게 봤으니까 그러게 보자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존중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도 자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당연히 여기까지 한 몫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시각도 존중해주세요. 단 우리가 그분 입장 따르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자고요. 제가 제안합니다. 이때는 1차 건국이에요. 이게 2차 건국입니다. 둘 다 존중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존중했던 인정의 법통. 존중해야 됩니다. 좌우를 떠나서 존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김구와 이승만이 공이 지금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인정보통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시작해서 정부 수립이 제대로 된 건국은 김구 선생도 이때를 건국으로 봤어요. 이때를 건국으로 또 봤어요. 서로 이때가 또 건국이라고 봤고 서로 같이 봤기 때문에 둘 다 존중해주자는 겁니다. 1차 건국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2차 건국이 있었습니다. 이걸 서로 인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뭘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공산국가에 살고 싶으세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보세요. 민주라는 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대의민주주의, 국민의 대표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통치에 반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유라는 건 국민의 모든 일체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문화라는 겁니다. 즉 공산주의도 민주정이라고 주장해요. 공산주의는 인민민주주의라고 해서 독재입니다. 공산당 독재인데 민주주의로 표방해요. 공산당식의 민주주의는 비자유민주주의라고 해요. 비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예요. 지금 중국은요. 중국은 중국도 이제 중공과 중국 있죠. 대만을 오히려 중국이라고 불러야 돼요. 중화민국이니까. 중화인민공학은 중공이죠. 중공은요. 중국이라고 또 부를 수 있는 중공은 공산당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하루아침에 재벌 다 날려버릴 수 있어요. 너 나가 그러면 공장 폐쇄되는 거예요. 이게 비자유민주주의예요. 즉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우리가 택했다는 게 이승만 대통령 덕에 단일체제로 우리가 정부를 수립했다는 거. 남한만 단독정부를 수립했다는 거. 이것도 중시하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 세운 거 무시하면요. 답 안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국가에 살고 있는 결과를 향유하고 있다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 법통을 1948년 8월 15일까지 이때 해산입니다. 임시정부가 해산됐어요. 임시정부를 수립했다가 정식정부를 수립한 거예요. 정식정부 수립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 정식정부. 여기를 책임졌던 김구 선생, 김구 주석의 이념이 뭐예요? 홍익인간이요. 홍익주의예요. 홍익주의의 삼균주의. 홍익대동사상입니다. 이쪽은 자유민주사상이고. 여기는 홍익주의, 대동주의, 양심주의입니다. 양심건국. 학당에도 양심건국이라고 김구 선생께서 쓰신 글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 학당에 벽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때 핵심이 반제국주의였습니다. 반제국주의. 반제국주의, 독립, 독립하자. 홍익사상, 삼균주의 사상이요. 정치, 경제, 우리 교육을 다 균등히 해가지고 대동사회에 열지 않은 거였습니다. 이때 핵심이 반제였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 세울 때 대한민국의 핵심은 반공입니다. 반제는 일본이 핵심이죠. 반일, 반공입니다. 이렇게 해서 겨우 지킨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 국가의 모습으로 지금 제대로 된 국가의 모습으로 등장한 거는 대한민국 아소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민족주의 애국애족 세력의 민주화, 김대중 대통령을 대표하는 민주화의 공이 세운 그런 세력이 있었고요. 좌측이 우측에서는 또 산업화의 공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이 홍익인간 이념을 바탕으로 한 민족정신이 반제국주의 독립사상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릇에 담겨가지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구축해오면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보태온 거예요. 아시겠죠? 남한의 단독정부 통해서, 수립 통해서 지금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어떠세요? 느낌 오세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여기서 보일 거예요. 여기서 지금 왜 백선역, 홍범도 문제가 나오느냐 지금 이 민주화 세력이, 민족을 위한 민주화 세력이라면요. 공산 독재를 추정하는 종북 세력이 있습니다. 이 산업화를 추구했던 이런 우익 세력 말고요. 비양심 우익, 비양심 좌익인데 비양심 우익 세력은요. 친일, 친미 세력이 있습니다. 오로지 여기 부귀의 독점을 꾀하는 친일, 친미 세력. 사리사형만 추구해요. 여기는요. 부귀의 분배라고 하는데 약탈을 꿈꾸는 세력이 있어요. 부귀의 약탈. 공산당은 부귀의 약탈입니다. 자본주의는 부귀의 독점입니다. 내가 독점하고 싶다. 이게 우파의 본질이에요. 좌파. 비양심 우파의 본질, 비양심 좌파의 본질은요. 부를 빼앗고 싶다. 공산당이 원하는 건 부를 빼앗고 싶답니다. 이들은요. 자, 민족을 위할까요? 민족 아니에요. 민족보다는 계급이에요. 노동자 계급을 위합니다. 민족보다는 계급입니다. 이쪽은요. 민족보다는, 민족보다는, 보세요. 여기는 민족보다 계급이고요. 여기는요. 민족보다 자유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재산 독점할 자유. 부귀의 독점을 원해요. 민족보다 계급으로 원한다 했죠? 계급 문제거든요. 노동자를 위한다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보이죠? 민족보다 사리사역이고요. 민족보다 계급이라고 그랬죠? 결국 같은 사리사역입니다. 왜? 노동자를 위한다는 건데 결국 재미는 누가 봐요? 누가 재미 보죠? 당 간부가요. 여기는 당 간부가 사리사역. 이쪽은요. 자본가가 사리사역. 자본가와 지주가 사리사역. 핵심.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셔야 대한민국이 이해돼요. 지금까지 이걸 이해하셨으면 대한민국이 이해됩니다. 대한민국의 자파들이 민족을 거론하죠. 대한민국 자파들이 민족 얘기하잖아요. 절대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민족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위안부 등쳐먹고 민족을 들먹이면서 자꾸 통일 어쩌고 하는데요. 이 공산독재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공산당 중심이에요. 공산독재 사상은 종북이고 종중입니다. 철저히. 공산당만 우리 편이에요. 종북과 종중. 종이라는 건 추정한다는 거예요. 친중, 친중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친일파도 제가 욕하지 않아요. 친일, 단순히 친일, 친민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종중이라는 거예요, 종중. 중국을 추정하고 종북, 북한을 추정합니다. 왜요? 공산세력이거든요. 공산세력이 확장돼야 되고 자기들 이념은 당 간부가 재미보는 사상입니다. 무기를 자본가로부터 지주로부터 약탈해가지고 나눠먹자는 겁니다. 노동자 핑계대고. 노동자 핑계대고. 약자 핑계대고. 위선자 그룹이죠. 이쪽은 대놓고 내가 얻은 부를 대대선선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중시합니다. 왜 이렇게 민주 앞에 자유를 붙이고 싶어 하냐. 내 사적 재산의 취득의 자유. 내 재산을 마음껏 상속하고 나눠서 우리 집안이 내가 북위를 독점해야 돼요. 우리 편이. 그래서 이 자본가와 지주 계급이 민족보다 계급 우선이신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좌, 공산독재, 종북, 종중의 좌익과 친일, 친미의 우익은. 왜 친일, 친미, 종일, 종미예요. 종일, 종미의 우익은요. 뭘 언제, 어떤 식으로 부를 얻었을까요? 친일하고 친미, 종일, 종미 해가지고 부를 얻었습니다. 일본 덕에 부를 얻고 미국 덕에 부를 얻었어요. 그리고 자윤민주체제가 내 부를 보장해줘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임정보통 구정합니다. 왜? 항의를, 여기는 핵심이 반제잖아요. 반제, 항일운동한 세력이죠, 임시정부는. 그렇죠? 민족 세력은. 이 김구 선생님으로 대표된 민족 세력은 항일운동했어요. 항일운동 안 하고 친일, 종일하고 친미, 종미 해가지고 북위를 축적한 사람들이에요. 미국 덕에, 일본 덕에. 그러니까 철저히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미, 일과의 동맹이죠. 그리고 자유민주체제의 수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들은 국부예요. 건국의 시조예요. 이 이전은요. 없애고 싶은 역사예요. 지우고 싶은 역사고. 자기들은 과거에 친일한 행적이 이승만 때 반공국가 수립에 기여함으로써 모두 면제받았다고 생각해요. 반공국가 수립으로 자기의 모든 과거에 북위를 축적하던 과정에서 일본을 추종하고 또 미국을 추종했던 역사를 지우고 싶은 그리고 당당하게 친일, 친미하고 싶은 거죠. 한미동맹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쪽은요. 자꾸 북한과 중국과 하나 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공산세력이 자기들의 모든 신념을 확장하려면 공산세력이 확장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민주주의 안에 이 공산세력이 이상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북위를 약탈하겠다는. 즉 왜 약탈이냐. 남이 해놓은 거를 거져먹겠다는 거니까 약탈이죠. 조폭이죠. 내가 노동자 위에서, 약자 위에서 해줄 테니까 보호비조로 나한테 받쳐. 우리가 당간부잖아. 우리가 지도부잖아. 받쳐. 그래서 이 세력들은요. 이 세력들은요. 민족을 팔아먹지만 결국 민족보다는 계급이래요. 이쪽은 민족보다는 자신들의 자유고요. 그래서 이 세력들도 이 민족의 항일운동에 전념했던 이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누구만 인정해요? 백선엽 같은 방공주의 국가를 지켜준 그 장군만 인정해요. 자, 이쪽 우파들 얘기입니다. 비양심 우파들. 비양심 자파들. 민주화 세력은 아니에요. 민주화 세력이 아니라 공산 독재를 꿈꾸는 비양심 자파들은요. 계속해서 민족보다는 공산입니다. 공산주의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공산주의 세력만 어떻게든 추종하려고 해요. 문재인 정권 때 홍범도 장군 모셔오고 한 것도요. 다, 특히나 공산세력. 공산당 가입해서 독립운동 하신 분들. 독립운동 했지만 또 공산당 가입하신 분들. 이분들 챙기려고 날 혈안입니다. 이걸 통해서 공산세력 간의 또 연대를 꿈꿉니다. 여기가 너무 좁아서 하나 새로 그려볼게. 민족과 민생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비양심 좌파들. 비양심 우파들이 문제라고요. 얘네들은 특히 민족의 국가, 자유민주국가 인정해서 그 민족 반제, 독립투쟁 했던 것보다 다른 것보다 이걸 반공, 자유민주국가 건설. 이게 왜 최고냐. 자신들의 부귀의 독점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것. 이 비양심 우파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공산입니다. 왜? 공산이란 말이 뭔데요? 부귀를 약탈하겠다는 거. 다 뺏어서 나눠갔겠다는 거니까 제일 무섭죠, 공산. 독점. 이게 한마디로 자유로 포장되는 거예요, 자유. 자유를 추구하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공산입니다. 내 재산 뺏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무조건 매달립니다. 어디에? 미국에. 종미, 종일, 일본과 미국에. 예전에는, 일제 때는 일본에, 지금은 미국에. 항상 강자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항상 강자한테 매달려서 버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족 개념이 없다 그랬죠. 민족 개념이 없어요. 자기 재산. 그러니까 지금 우파는 원래 다른 나라는 우파가 민족주의인데 우리나라는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우파가 사리사욕주의지. 친일 친미주의. 종일 종미주의죠. 진짜 민족을 최우선시했던 김구 선생의 세력이 김구 선생이 돌아가시면서 사라졌기 때문에. 실제 항일운동의 주체였던. 그래서 여기서 반제 항일운동의 주체였던. 그런데 보세요. 이 반제에서 연합했던 세력이 과거 공산 세력입니다. 반제 공산을 주장했던 이 공산주의 세력. 그래서 보세요. 비항심 좌파는 반제 공산을, 반제국주의입니다. 반제국주의 공산을 부르짖었던 과거 공산항일운동. 반제는 항일이죠. 항일운동을 했지만 공산 세력이. 반제 공산 세력과 반제, 반공입니다. 김구 선생은 반제인데 반공이에요. 반제 반공 세력과 반제 공산 세력은 달라요. 이쪽을 추정합니다. 독립운동을 논해도 이쪽을 논합니다. 비항심 좌파들은. 비항심 우파들은 전체를 독립운동을 중시하지 않고 독립운동가들을 잡아 죽였더라도 백선역 장군 같은 반공 자유민주국가를 지켜줬던 6.25전쟁 때 지켰던 백선역 장군 같은 분을 추정합니다. 이쪽은 대표적인 세력 분이 지금 홍범도인 거예요. 홍범도. 백선역으로 나타난 것. 반제. 일본하고 싸웠지만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던 홍범도선 장군. 이런 분들을 추정합니다. 이쪽은 백선역 장군으로 대표된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민족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허망하냐. 6.25전쟁을 북한은 뭐라고 하겠어요? 민족해방운동. 민족을 미제국주의. 일제 때는 제국주의가 일본이었죠. 지금은요. 미국이죠. 미국의 식민지인 대한민국을 구출해내자 해서 민족해방전쟁이라고 부르고 6.25를 평가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담긴 것은 반제공산이에요. 미국이라는 제국주의에 반대해서 공산화시키자. 공산세력으로 해방시키자. 중국이 6.25 도울 때, 중공이 6.25 도울 때 항미원조라고 했습니다. 항미원조. 항미원조가 뭐게요? 미국의 저항하고 이게 반제국주의입니다. 원, 구원하자. 북조선을. 북조선을 구원하자. 공산세력을 구원하자. 항미원조. 중공에서는 항미원조라고 보고 6.25전쟁을 평가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좀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진정한 우익이 없던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중도 우익이 없습니다. 중도 우익. 좌파라고 그랬죠, 제가. 중도. 민족주의를 전 중도로 봅니다. 민족세력이면서 양심주의로 대동주의를 표방하는 세력이 상해 임정이 그걸 표방했어요. 삼균주의라는 게 대동주의고 홍익주의였거든요. 홍익인간을 국시로 삼았습니다. 상해 임정도. 그래서 민족주의와 홍익인간주의를 양대축으로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꿨는데 그게 지금 자유민주국가로 딱 구체화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친일파들이 대거 대한민국에 등용되면서 친일의 면제부가 된 거예요. 방공만 하면 친일을 했더라도 일본의 종일을 했더라도 친일과 종일을 했더라도 면제해 주는 겁니다. 방공만 하면 돼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우익의 본질은요. 방공주의, 방공자유민주주의. 내 부기를 건들지 마. 내 부기를 노리고 있는 이 공산세려가, 노조세려가 너희들을 몰아내야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 이겁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도 좌익이 반제 공산 이념에 부합해서 모셔왔던 홍범도 장군도 깎아내리고 싶은 거예요. 공산이라는 걸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미친 거죠. 왜? 홍범도 장군의 공산은 대한민국 해방도 전 얘기고 그 당시 소련 공산주의에 도움받아서 독립운동했던 이 반제 공산주의자들 중에는요. 민족주의자도 많습니다.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자로 봐요. 민족주의인데 민족을 위해서 또 공산당에 불가피하게 가입해야 했던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적인 걸 안 본다고요. 지금 비양심 좌파들은 반제 공산이라는 점만 보고 있다는 거지 홍범도 장군이 딱 거기에 비양심 좌파들의 모습을 부합되는 모습이다는 건 아니에요. 홍범도 장군의 민족주의적인 부분을 안 봅니다. 이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반제 공산이라는 거. 일제에 저항했고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들을 우선시한다. 자, 결론은 저는 이겁니다. 중도 우익 좌파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 자유민주국가라는 그릇도 존중해야 된다. 우리가 철저한 홍익주의와 민족주의가 바탕이 되면요. 국가도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의 틀에 우리가 담겨 있다는 것도 존중해야 된다. 자유민주국가가 그래도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하기에 적합합니다. 공산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민주화. 민족이 국가의 그릇에 담겼을 때 이 국가 안에서 국민들의 주권을 올바로 세워주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챙겨주고 부국강병해야 되거든요. 나라는 부국강병해야 돼요. 부유해야 되고 병사력이 강해야 됩니다. 부국강병을 이루고 박정희로 대표되는 김대중으로 대표되는 민주화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리고 반제공산주의자들 중에서도 민족을 중시했던 독립운동가는 홍범도 장군 같은 분은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선엽 장군 같은 분도 반공주의로 6.25 때 대한민국이라는 그릇을 지켜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는 친일했던 과를 지우자는 게 아니라 공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양심 우파들, 비양심 좌파들 오로지 종미, 종일에 빠져서 민족 팔아먹은 자들 그리고 종국, 종중에 빠져서 민족 팔아먹고 자기들, 당관부들의 사리사용만 챙기려는 자들, 자본과 지주계급의 사리사용만 챙기려는 자들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위기에 딱 빠져 있어요. 이 판에서 지금 민족이다 해가지고 이 좌파들이 민족, 민족하니까 좌파가 민족이라는 줄 알고 거기 빠져들고 우파가 자유민주주이다 해서 또 나를 지켜줄 거는 미국밖에 없다, 우파밖에 없다 해서 일이 휘둘리고 하지 마시고 중심을 잡으세요. 우리 민족을 항상 우리 민족이 중심이 돼야 되고요. 이념도 그 다음이고요. 우리 민족을 어떻게 살릴 거냐. 홍익인간주의로 살려야 됩니다. 양심주의로 살려야 된다는 중도우익자파적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 안에서 우리 전체를 좌우 전체를 껴안으면서 양심좌익, 양심우익을 껴안고 비양심좌익, 비양심우익을 정확히 내치면서 민족적 통합을 해야만 대한민국이 산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고 나아갈 길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대칸민국이다. 대칸민국을 바로 세우자. 노동자 계급을 위한다고 약자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당간부가 되고 싶은 거죠. 자유를 외친다고요. 서민들의 자유까지 챙겨주려는 게 아닙니다. 부기를 갖고 계신 분들의 부기를 지켜가려는 자유죠. 그래서 저는 친미, 친일보다 종일, 종미가 무섭다. 친중, 친북보다 종중, 종북이 무섭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두시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과거에 일제 때 태어나서 친일 안 할 사람이 있어요? 일제 때 태어나서 일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나요? 친일 안 할 수는 없죠. 친일파라고 단순히 처단하겠다 안 됩니다. 진짜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거나 진짜로 이 민족의 살길을 끊어놓으려고 일본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족의, 대한민국이나 당시 임시정부로 대표되던 민족의 활로를 끊어놨던 사람들. 이 정도, 이거는 단순히 친일이 아니죠. 종일. 이런 분들을 처단했어야 맞죠. 숙청했어야 맞는데. 그런데 지금 저는 이래요. 지금 친일파 처단, 이런 걸 외치는 정당이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은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친일파를 지금 몇 십 년이 지난 지금이 와서 친일파 처단을 함부로 외치는 정당은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비양심 좌파 정당들이 주로 그런 주장을 하고요. 그런 정당은요. 지들 내부의 국회의원 하나,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 하나 제명을 못합니다. 그놈들이 무슨 친일을 처단해요. 몇 십 년 전에 친일파를 지들이 무슨 수로 처단해요. 제발 지금 좌파를 표방하는 민주당은요. 친일이니 나발이니라고 외치지 마시고 자기 내부의 자정작용에나 신경 쓰세요. 쓰레기 정당 만들어 놓고 지들 쓰레기도 못 치우면서 몇 십 년 전 과거 해방 때 쓰레기 못 치웠다고 지금 자기들이 치워보겠다고 하잖아요. 거기 휘둘리는 분이 제일 불쌍한 분들입니다. 그런 논리에 휘둘리는 분. 이번에 보니까 김남국 하나를 제명을 못해요. 그게 무슨 정당이에요. 정당도 아니죠. 그래놓고 친일파를 자신들이 처단하겠다고요? 지들이나 먼저 잘하라고. 지들이나 잘하라고. 너나 잘하세요. 저는 친일파 자체를 뭐라고 하는 문화가요. 그 자체로는 함부로 말할 건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데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 문제가 돼요. 진짜 독립군 잡으러 다녔거든요. 아시죠? 독립군 진짜로 잡으러 다녔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6.25 때 공이 있어서 그나마 봐준 거예요. 그나마 봐준 거예요.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는 건요. 진짜 제가 육사에 화가 나는데 육사가 감당을 못 하나 봐요. 더 좋은 데 모시죠. 홍범도 장군. 독립군 광복군을 거부한 거잖아요. 임정법 통회를 존중한다면 독립군 광복군도 같이 존중해 줘야 되는데 대한민국만 오로지 자유민주국가, 내 재산 지켜주는 대한민국만 귀한 거예요. 민족적 정통성 이런 거 다 날려버리고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육사가. 인정을 감당 못 해요. 임정법 통회를. 이승만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이나 제대로 좀 따랐으면 좋겠네요. 지들이 추종하는 이승만, 박정희도 못 따라가요. 이승만도 인정했던 임정법 통회를 인정 안 하겠다. 박정희도 인정했던 홍범도를 인정 안 하겠다. 이승만, 박정희도 못 따라가고 오로지 자신들의 부귀의 독점을 어떻게 지켜갈까 여기에밖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저더러 보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수라니. 저는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고 홍익주의예요. 저는 민족 홍익. 그래서 중도 우익 좌파라는 겁니다. 양심주의고 민족주의고 홍익주의입니다. 그래서 양심주의라서 중도고요. 민족주의도 중도인데 양심주의를 중도로 일단 얘기했고 양심주의 안에서 민족주의니까 우익적이고 그 안에서 대동주의니까 좌파라. 1차 건국, 2차 건국으로 나눠보자고요. 이거 가지고 왜 싸워요? 도대체 건국 다 잘한 일인데. 1차 건국도 잘했고 2차 건국도 잘한 거예요. 그때 자유민주국가 안 했으면 여러분 공산주의 세력의 지배를 받거나 지금 더 최악이었을 수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북한한테 먹혔거나 자유민주국가 지킨 거는 정말 그것도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승만 자체는 저는 소시오패스로 봐요. 이승만 같은 소시오패스가 자기가 대통령하고 싶어서라도 나라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대한민국이 버틴 거, 남은 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공도 우리가 공도 알아야 되고 과도 알아야 되지만 일단 그 공과 이전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유지시켜왔고 전쟁 때 버텨서 살아남았는지 객관적 팩트체크를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공과를 논하는 게 좋죠. 일단 과로만 접근하고 공으로만 접근하고 그러지 마시고 역사학의 기본이 안 돼 있죠. 양심사학의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중도적 시각으로 보되 공은 공, 과는 과죠. 이승만 대통령은 과도 많고 공도 많으니까 공도 공대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건 비양심 좌파, 비양심 우파입니다. 양심적, 애국애족 민주화 세력, 애국애족 산업화 세력은 존중하자 이겁니다. 자유민주국가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이 공도 인정하자. 과는 과대로 따로 평가하더라도. 일단 우리 대한민국을 있게 한 축이니까 김구,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으로 대표되는 이 세력이 대한민국,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축이니까 인정하자. 간단하게 한번 봤습니다. 도움 되시길래요? 간단하게. 우파라 해도 아까 민족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 자유민주국가를 건립했던 이승만 대통령을 제일 또 미워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역사에서 이승만을 지워버린 사람은 박정희입니다. 왜냐? 이승만이 개판 쳐서 내가 푸데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박정희는 얘기해야 됐죠. 이승만 세력이 아주 증오했습니다. 이승만 살아서는 못 돌아왔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지웠습니다. 그리고 무장항일투쟁 역사, 민족주의 세력의 무장항일투쟁 역사 제일 존중해 준 게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 홍범도 장군 처음 훈장받은 게 박정희 대통령 때예요. 다 인정받아서. 박정희 대통령은 정확히 민족주의자입니다. 민족주의자예요. 본관은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진짜 민족주의자입니다. 지금 우익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우익들은 민족주의자가 아니라고요. 사리사욕주의자. 박정희 정권에 붙어서 이승만 정권에 붙어서 일본에 붙어서 미국에 붙어서 사리사욕만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 세력들이 자기 재산, 자기 명예, 지휘 지키려고 지금 자유민주, 자유민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보스니, 진보니, 뭔 이름이 중요하겠습니까만 이 세력과 비양심 좌파 세력. 대한민국을 찢어놓을 세력들이라서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선을 넘어가면 대한민국을 찢어놓을 겁니다. 선을 넘어가면. 적당한 선 안에서 놀면 괜찮은데 선을 넘어가지 않게 국민이 깨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익들 가만히 보세요. 박정희 보다 이승만을 지금 세우려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이라는 방공국가 세워준 게 제일 귀한 거고 방공을 국시로 좀 몰고 나가서 공산세력 싹 몰아냈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우익 세력들의, 보수들의 지금 꿈이. 자기 재산, 자기 지휘 때문에 그래요. 박정희도 안아닿아요. 산업화도 다음 문제예요. 대한민국이 없었으면 자유민주 국가로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다면 다 끝장이었다. 우리는 그걸 되찾아야 된다. 이승만 세우기로 지금 몰두해 갈 겁니다. 이승만 세우기. 이승만 백선역 이렇게 몰고 갈 겁니다. 그러면 저기 또 좌파는 계속 뭐라고 또 몰고 가겠어요? 친일했다고. 친일했다고 또 몰고 갈 거예요. 친일했다. 그러면서 또 중국과 북한과 우리는 친해야 한다. 친일, 친미 안 된다. 제국지 세력과 싸워야 된다. 북한 논리, 중국 논리에 또 빠져가지고. 중국에 붙어야 된다. 자꾸 지금. 지금 중공이죠. 둘 다 중국이라. 대만이 중화민국에 개불이 있는 건 대만이죠. 중화민국. 이것도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임정 세력은 어땠어요? 지금 대한민국 건립한 이승만 같은 세력은 친미, 미국하고 친했죠. 종미라고는 안 할게요. 친미, 미국하고 친했죠. 임정 세력은 어디랑 친했어요? 중화민국. 중공이 아니고요. 대만. 중화민국하고 친했습니다. 재미있죠? 임정 법통은 중화민국하고 친했습니다. 이승만 세력은 미국하고 친했습니다. 비양심 좌파는요. 중공이랑 친한 정도가 아니라 종중이죠. 종중, 종북. 지금 비양심 우파들은 종미, 종일. 일본 추종, 미국 추종. 이승만만 못하다니까요. 이승만은요. 미국을 이용해서 자기 재미 보려고 했어요. 미국마저도 이용해서. 그래서 미국이 지랄되면 이승만은 과감하게 개겨버립니다. 자기가 대통령하는 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미국에 큰 소리도 치고 저항하고 합니다. 통이 큰 양반이에요. 그래서 결국 임정이 중화민국한테 잘해놨기 때문에 장계석이 카이로 회담 때 대한민국 독립할 수 있는 선언문에 한 줄 넣은 거예요. 대한민국은 꼭 독립시키자로. 그게 상위인정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물이었어요. 이승만 덕이다 나중에 미화시켜서 나온 거 많았는데요. 아니에요. 인정 덕입니다. 중화민국. 장계석 총통의 덕이었어요. 이승만 세력이 자꾸 이승만이 미국에서 잘해서 그렇다고 자꾸 역사 왜곡하려고 하는데. 팩트가 부족해요. 증거가 부족해요. 해방 전우사. 정말 초간단으로 본 건데. 대신에 초간단이지만요. 뼈대는 봤어요. 뼈대를 좀 체크했습니다. 좀 도움 되세요? 이걸 좀 이해하고 보시면요. 지금 막 백선역, 홍범도 이게 간단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왜 좌파정부가 들어서면 계속 저런 짓을 할까? 왜 우파정부는 계속 이런 짓을 또 하고 있을까? 그럼 우리는 국민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해방 전우사 뼈대 체크. 이 정도 관점도 못 갖고 보시면 완전히 돌립니다. 지금 뭔 소리인지 몰라요. 왜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자유민주국가끼리 연대할 거면 미국은 뭐 미국 연대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있는 곳에서는 특히 한대일 동맹이 중요하다. 대만, 한중일이죠. 거기도 중화민국이니까. 대만, 한대일 동맹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한 것도요. 지금 공산세력은요. 지금 비자유민주주의예요. 비자유민주주의로 우리가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홍익복지국가를 꿈꿔야 맞죠.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홍익복지국가를 꿈꿔야지 비자유민주주의로 우린 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한대일 동맹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국과 또 연대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 대칸민국, 이게 우리가 만들어야 할 대칸민국입니다. 반전은 시작됐습니다. 민족, 홍익, 중도세력이 중도세력이 좌우를 아우르면서 양심 좌파, 양심 우파를 아우르면서 비양심 좌파, 비양심 우파와 싸워서 올바른 대칸민국을 건설해야 된다. 어쩌면 이게 제3의 건국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분석 들어보니 현재 전지구의 모순이 한국에 집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지구죠. 대한민국이 올바른 대칸민국으로 거듭난다면 전지구의 문제도 풀 수 있겠죠? 양심사관으로 바라본 해방 전우사입니다. 오늘. 그래서 좌에도 우에도 휘둘리지 마세요. 우파가 자유민주 반공 외친다고 거기 휘둘리지 마시고요. 좌파가 자꾸 종북 종중 외친다고 북한하고 우리 중국이랑 친해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외치면서 계급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여기에만 골몰에 있는 게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김구 선생 같은 분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습니다. 왜? 공산주의자를 안 믿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김구 선생은 민족주의자예요. 민족이 있어야 계급도 있다예요. 공산주의자는 계급주의자입니다. 민족이 있어야 계급도 있다인데, 김구 선생 같은 민족주의 세력은. 그 당시 공산주의자들은요. 민족보다 계급입니다. 당시 공산주의자. 그래서 이 사이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어요. 이 사이에 어디쯤에. 왜냐하면 민족 51%냐, 계급 문제가 51%냐 따라서 이제 난 이쪽이냐, 난 이쪽이냐. 그러니까 당시 독립운동가들은요. 그러니까 공산당에 가입했다고 해서 다 민족주의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공산주의 본질이 이랬죠. 그래서 공산주의에 많이 경도된 독립운동가는 민족보다는 계급 문제를 중시했어요. 공산주의를 했더라도 민족주의 쪽에 더 가까웠던, 이쯤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은 민족을 더 높게 봤습니다. 민족을 계급보다. 뭐냐면 계급 문제라는 건요. 유산자, 자본가 계급과 무산자, 노동자 계급의 대립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뭔 문제가 생기냐면요. 민족이냐 계급이냐가 독립운동가들 중에, 항일 독립운동가들 중에 차이가 나는 게요. 그러면 일본 무산자가 우리 편이냐, 한국 자본가가 우리 편이냐. 그럼 민족주의자들은요. 아무래도 같은 민족을 먼저 쳐주죠. 자본가도 일단 우리 민족이다라고 본다면 공산주의가 심해지면요. 일본 무산자가 우리 편이에요. 한국 자본가나 지주는요. 우리가 배척해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항일운동이 다른 의미가 돼요. 일본에 저항하는 건요. 일본의 유산자 계급에 저항하는 게 돼요. 일본 지주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일본의 자본가랑 싸우겠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래서 공산주의가 심해지면요. 민족보단 계급 문제에 빠지기 때문에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들, 전 세계의 무산자 계급과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지감을 여기다 가져요. 한국의 자본가들은 잡아 죽일 놈들이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자, 김구 선생은 철저한 반공입니다. 이승만 때 어떻게든 김구를 공산주의로 엮어보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다 실패했죠. 김구 선생이 반공주의자 한 건 다 하니까. 독립운동가들은. 왜 안 믿었느냐. 공산주의 독립운동가들과 항일 같이. 항일에서는 둘 다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반제국주의. 항일에서는 하나예요. 항일에서는 하나인데 독립 이후의 그림에 대해서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항일에서 독립을 한다. 그런데 이 독립에 대해서는 서로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야지. 계급 타파를 하는. 미래의 비전이 달라지죠. 일본과 싸우는 건 같지만. 그래서 김구 선생에서 일본과 싸울 때는 연대하지만 철저히 의심하고 항상 김원봉 같은 분도 항상 공산주의 세력에 경도된 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했습니다. 왜? 이 양반들 머릿속에서는 계급밖에 없다고 봤어요. 민족이 없다고 봤어요. 자기들 이념에 먹혀버렸다고 봤어요. 민족보다는 이념에 빠져버렸다. 이해 되시죠? 이런 부분. 공산주의 독립운동가의 문제죠. 그러면 홍범도 장군은 지금 어느 정도였을까요? 민족이 중심이었을까요? 공산계급, 무산자 계급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항일했을까요? 항일했을까요? 홍범도 장군이.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입당했더라도 민족주의 항일운동가로 본 겁니다. 그래서 육사에도 모신 거예요. 독립군으로. 그걸 이해 못 하고 파내야겠다는 공산당 가입했으니까 무조건 파내야겠다는 발상이 정말 역사에 잘 무지한 발상인데 참 안타깝죠. 어차피 그럴 거예요. 육사가 나는 그릇이 안 된다고 봅니다. 육사가 독립군, 광복군을 모실 그릇이 안 된다. 진짜 파낸다면. 독립운동가 안에서도 공산주의 독립운동가를 보는 시각이 이미 확고했다. 김구 선생 때도 확고했다. 반제국주의라는 점에서는 하나였다. 그래서 이 모두를 자 보세요. 이 모두를 반대한다. 반공, 비양신, 우파는 다 싫다. 똑같은 놈들이다. 민족주의나 공산주의나 다 똑같은 놈들이다. 오로지 반공이다. 이해되시죠? 오로지 반공이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는 됐다. 왜? 이때 친일했거든요. 반제 안 했단 말이에요. 친일을 했지. 종일을 하고 심한 경우에. 친일 종일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미국에 붙어서 이제 종미, 친미 종미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달갑겠어요. 민족이건 공산이건. 반제국주의 항일운동 했잖아요. 열심히. 박정희 대통령은 이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양심 우파란 말이에요. 민족주의 우파고 얘네들은 민족 없단 말이에요. 민족이 없습니다. 오로지 반공이에요. 그래서 제일 올라가는 장군이 백선혁 장군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맞죠. 이런 식이면 회사에 서서 이순신 장군 드러내라. 조선 때 장군을 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국가, 반공국가를 세우는데 이바지한 양반이 아니라면 이순신 장군도 드러내자. 이순신 장군도 누가 제일 높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보다도 못하다. 이승만은 그래도 민족주의 독립운동가였고 반일은 확고했죠. 물론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다 보니까 사리사욕적인 측면에서 친일파들을 등용했지만 그래도 확고했어요. 일본 미워하는 건 확고했어요. 민족을 위했다는 거 인정 안 해주면요. 그 당시 민족을 위해서 공산주의에 가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때 민족주의 항해 세력은요. 1920년대 넘으면서 다 개멸돼요. 그 뒤는요. 저기 소련이 무기되어 주지 않으면요. 싸우지도 못했어요. 소련의 도움 안 받으면. 소련이나 중국 공산당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하고 싸우려고 민족주의자인데 공산당 가입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얘기 나온 김에 좀 오늘 일단 얘기 나온 김에 원만하게 안 해놓으면 잘못되니까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여러분 누구에게도 속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아요. 좌우파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도주의자가 될 겁니다. 중도주의자가 많아야 대칸민국이 섭니다. 이해는 잘 되는데 더 열받네요. 이게 맞죠? 열받죠? 지금까지 열받아야 할 것에 열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당한 분노가 올라오셔야 맞아요. 진실을 알고 나면 정당한 분노가 올라와야 맞습니다. 양심의 분노. 우리 민족이 홍익인간 나라 세우는 거 홍익 대동세계 여는 거 이게 올바른 중도의 길입니다. 저는 비전제시까지 합니다. 문제점만 짚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씀 꼭 드리죠. 비전제시, 대칸민국을 열자. 중도. 좌우가 하도 지랄되니까 중도라고 하는 거지. 중도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양심주의, 홍익주의, 민족주의. 이거 제가 표방하는 건 세 개입니다. 양심, 홍익, 민족. 어쨌든 우리 민족 살 길을 열어야 된다. 다른 민족이 우리 민족 잡아먹지 못하게. 다른 민족이 우리 민족 잡아먹으면 제국주의가 돼요. 또 우리가 다른 민족한테 추종하고 있으면 사대주의가 돼요. 사대주의도 안 되고 제국주의도 안 됩니다. 우리도 다른 민족 잡아먹지 말고 또 다른 민족한테 혼을 뺏기지도 말고 사대주의도 안 되고 제국주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 자주정신으로 우리 민족의 길은 우리가 개척한다. 그런데 어떻게 개척할 거냐. 양심주의, 홍익주의죠. 자명한 길만 걷겠다. 모두에게 이로운 길을 걷겠다. 이러면 다른 나라가 반대할 게 없죠. 이 토대에 의해서 이 민족주의, 양심주의, 홍익주의 토대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좋아요. 그런데 그 자유가 양심의 자유로 온전하게 꼽히지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유가 평등이 없는 자유는 안 됩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자유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건 홍익. 이념 안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자유와 평등이 홍익으로 꽃을 피워야 돼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서로가 서로를 이롭게 해주는 그 사회로 가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승화시킬 활용점정의 한수가 홍익, 양심, 민족입니다. 다른 나라한테 집어먹히고 좋을 민족 없고요. 다른 민족 시다발이 하면서 좋을 민족 없어요. 국가를 존중하고 민족을 존중해주는 게 이게 홍익주의의 시작입니다. 양심주의, 홍익주의의 시작입니다. 자유와 평등, 박애라는 게 홍익인간이잖아요. 박애가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고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해주자 프랑스 정신에서도 박애잖아요. 자유, 평등, 박애 우리는 남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평등은요. 모두가 법 앞에서 제도 앞에서 평등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면 안 되고 박애, 즉 홍익이라는 것은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해줘야 돼요. 자유, 평등, 홍익으로 꽃피우는 사회 저게 올바른 의미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가 갖춰져야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런 자유, 평등을 얘기하자고요.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한번 열어보자는 겁니다.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열어보자. 그러면 그게 자유민주주의랑 배치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가 꽃핀다는 거죠. 자, 보세요. 자유라는 게 뭐예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민주는요. 백성이 주인인 나라 만들자는 겁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주인 대접받는 나라 홍익국가죠. 홍익인간 국가 아니고 어떻게 국민이 주인 노릇을 하고 주인 대접을 받습니까? 주인 노릇도 할 수 있고 주인 대접도 받을 수 있어야죠. 자유민주국가는요. 양심주의, 홍익주의 아니면 절대로 꽃피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민주주의는요. 사리사욕의 도구가 되기 너무 쉬워요. 위정자들의, 몰이배들의 사리사욕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구원하라. 자유민주주의를 비양심 우파의 손에서 해방시켜라. 구원받게 하라.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자유민주주의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자유죠. 북위의 독점. 내가 가진 재산, 사유재산의 자유. 민주는요. 국회의원이 다 해먹겠다는 거예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민주주의라는 건 대의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면요. 가진 자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국민 핑계대고 다 해먹겠다는 겁니다. 비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는요. 당관부들이 노동자 계급 핑계대고 다 해먹겠다는 거고요. 자유민주주의는요. 국회의원, 정치인들, 그리고 자본가들이요.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를요. 다 해먹겠다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이란 핑계대고. 비자유민주주의 국가, 공산 민주주의 국가들은 노동자 핑계대고 당관부들이 다 해먹겠다는 겁니다. 양심 없는 자유민주주의, 양심 없는 비자유민주주의. 합쳐서 양심 없는 민주주의는 답이 없다. 양심과 홍익이 없는 민주주의는 답이 없다. 자유평등 박해가, 자유평등 홍익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답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 민족을 올바로 살릴 수 있다. 이게 제 대칸 철학. 대칸 철학입니다. 이래야 홍익인간 이화세계가 이 땅에 열려서 전 세계 모든 민족과 국가를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오늘 그냥 막 날렸으니까 걸러서 들으세요.